맛있다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분의 편의점을 이렇게 두고 계시면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. 아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난타 공연을 해주신 분들도 이만큼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기뻐하고 왔습니다. 자 여기서 동구동인 목적과 난타팀 여러분들의 합성과 함께 큰 탓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선아주시기 바랍니다. 다다빈 합성 석균 석균 네 방재나씨 꽃밭에서 두 분이 오시는군요. 꽃밭에서 두 분이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걸어 나오고 있거든요.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자 여러분들 박수가 없으면 음악이 안나가지요. 자 여러분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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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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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기 13 enhancement 이 바늘만acaks 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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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고개로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기분 심리도 못 가서 날 병난다 아, 니가 나, 니가 나 나니며 아, 니가 고개로 넘어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기분 심리도 못 가서 날 병난다 여러분 Enjoy! 아, 연단 바지 아, 연단 바지 아, 연단 바지 그 사이에 잠시 아, 연단 바지 이곳에 오늘로란 길을 나설네 아름다워! 아무도 다 돌아야지 아 불쌍! 너 지금 걱정하더라 나랑 나 이제 말까 그 기분에 참 이상해 어우 불법 단단단단 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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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 친구들 두 마디 호텔 폴딩 그 기분 바빵랑 아름다워! 지금 우린 친구랑 아름다워! 너 지금 나의 세상에 내 눈에 든다 있음아 이 친구가 좋아 이 호텔 폴딩 그 기분 바빵랑 아름다워! 지금 우린 친구랑 아름다워! 누군가 준비했다 오가 켜게 자야 위리 인소를 보러 아름다워! 아름다워! 아 지금부터 다رج다 아름다워! 아김빵 마앗고 가야지 아김빵 아김빵 네 고구만 아김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